자, 지금 더듀렛 세븐에 써있잖아요. 메뉴로 올려야지. 15핀 맞으면 그렇게 넣고 첫 필드에서? 그 정도면 되지, 뭐. 조금만 더 높여. 높여? 높인다고? 아, 높여. 했어? 더? 한 번 더. 매운맛 고치네. 이거 쳐봐. 안 눌러도 돼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소리가 이런 소리가 나요. 카본 소리가 진짜 아닌데? 카본 우드가 그렇다니까. 그다음에 뭐. 이게 몇 도지? 이게 두 도지. 하나 더 쳐다야지. 뭐 많은 거 쳐다 싶어서 이니까. 하나 더 쳐가지고. 그런 소리가 나요. 그냥 구도예요. 10.5. 되게 어렵다, 이거. 그러면. 구도가 어려워요. 이건 뭐야? 로그네, 이거? 네, 그게 시장 로그 10.5도예요. 한 번 더 쳐봐야겠다. 어떤 거야? 그럼? 보게? 이 느낌을 쳐봐야지. 오, 다. 오, 귀야. 그래. 로그, 환영성이 좋아요. 크림 크림. 이것도 S야? 응, S. 그다음에. 심렉스가 어디갔어? 심렉스. 나는 조금 잘못 맞은 거 같은데. 카본 쪽지는 좀. 그 다음. 자. 이까지 왔어. 그 다음에. 아니, 타이틀리스트 TS3. 난 이걸 제일 추천해. 쳐봐. 내가 해외에게 제일 추천하는 모델이에요. 그게. 그래? 응. 필요는 없어? 응. 지금 접고 있어. 난 다. 느낌이 똑같은데. 그게 구도거든요? 그래서 뭐. 혼도가 안 나오네. 구도라서 그래. 어, 핑 다 팔렸나 봐. 스티치가 없을 정도야. 또 있다. 좀 잘 마시는 소린데? 그치. 그냥 그 다음에 핑. 10.5. 어, 이게 좋은 거 아니야? 그치. 그 소리를 잘 들어봐. 핑 소리를 싫어하는 사람이 꽤 있어요. 아니, 소리는 그렇고. 소리 다 똑같은데 뭘. 아니야. 내 말 들어. 이게 S야, 이거? S야. 쳐봐. 걔가 좀 쉬울 거야. 지금 체가보다. 혼나 좀 다르구나? 어, 다르구나. 어, 좋아. 주사유가 젊은 골퍼들에게 인기가 있는 이유가 반영성이 좋아서 뭐. 소리는 내 체가 제일 좋은데. 어라운 게 있어. 어라운 게 있어. 어, 보는데? 이게 싫은 사람들일 거 있어. 그냥? 자, 그 다음에 마지막. 그냥? TSI4. 어, 이거 좋아. TSI4. 이게 비싸. TSI4. 타이틀 리스트 최신형. 난 저게 좋은데. 다 쳐봐야지, 알지. 내가 쳐본 건 아니야, 이거를. 결국 있잖아, 사실 몸이. 그렇지. 아, 좋네. 타이틀 리스트가 괜히 1등이 아니야. 1등은 그렇게 오래 지키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. 이게 10.5야? 응, 10.5일 거야. 10.5. 나 10.5. 나 10.5. 나 10.5. 나 10.5. 나 10.5. 나 10.5. 아까 여기 깔렸네. 뭐야, 나도 한 번 더 볼게. 힐 사이트는 나도 한번 들어오고 싶었어. 알았어. Tina Ländern 감사합니다.